강철 특전사, 박군대 태권동자 나태준. 대결이 안 되지. 미리보는 결승전. 마땅한 상대인데. 다른 결승전이야. 나태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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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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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기선제압 한 번 하고 가야죠. 자, 우리 퇴즈. 나 퇴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자, 기선제압입니다. 기선제압. 720도 돌려채기. 720도 돌려채기. 7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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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바퀴드. 이거 할 줄 알아? 720도란 돌았다는 얘기거든. 많이 돌았죠. 사실상 발차기지만 중력을 거부하는 거야. 540도를 뛰어넘고 720도. 720도.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날아와, 이쪽으로 날아와. 그쪽 조심해야 돼, 이쪽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주현이가 너무 위험해. 지현이가 이거 나오려고 했는데. 맞아요. 팬들이 주현오빠를 하나 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진짜 그걸 빼주면서 해. 그걸 뺐냐. 해 보니까. 그걸 뺐냐. 우리 주현오빠 잘하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대란 짓을 했구나. 1번 불량 킬러. 아불킬, 아불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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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선재현. 720도 송판. 720도? 네, 풀었습니다. 720도. 그냥 푸는 것도 힘든데. 서울 월치기에서 공개됐어. 하이! 태권도 4단! 야! 박쿤 뭐 하는 거야? 박쿤! 기선재현 박쿤. 기선재현 박쿤. 720도. 박쿤. 720도. 720도. 이렇게 잡으라고. 2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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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도. 2연도. 2연도. 5차 라임.